이번에 가장 핫한 시간이죠. 오늘 뭐 먹지? 배고파요. 솔직히 지금. 저도 배고프네요. 기대가 됩니다. 요즘에 이제 그 좋아하시는 음식이 생선이라고 하셨나요? 아니 아니요. 해산물. 해산물이 생선. 다르구나. 다르죠. 저는 해산물은 좋아하는데 생선은 또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물에 빠진 건 싫어하시고 물에 안 빠진 걸 좋아하는 그런 건 아닌가요 또? 왜 그렇죠? 생선과 해산물. 제가 어쨌든 헷갈렸습니다. 생선도 해산물에 속하죠? 네. 해산물에 속하죠? 네. 속할 건데 생선은 사실 좀 가질 발라먹기 어렵기 때문에. 약간 더맨더머 같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정말 좀 아까 무거운 종목. 근데 잘 갈 수 있는 종목 말씀하셨잖아요. 기대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이 이제 KTNG인데요. 담배? 이게 원래 코리아 타바코엔 진센이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한국 담배 인상공사. 근데 이 사명은 KTNG 그대로인데 코리아 투멀로엔 글로벌로 그 다음에 이제 의미를 좀 바꾸고. 아 그건 저도 처음 들었네요. 아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담배 이미지를 좀 빼고. 아 미래를 바라보는 글로벌 기업이다? 네. 이 바꾼 지가 한참 됐습니다. 한참 됐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유지되고 있겠죠. 유지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쪽으로 바꾸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약간 안타까운 게 오늘 일단 반등을 좀 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종목을 바꿀까? 하다가 아 그래도 바닷건에서 이제 올라오고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아서 아마 지금부터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고요. 이 KTNG가 실적이 진짜 엄청 좋습니다. 작년에 매출 5조를 돌파하면서 최대치를. 아 담배 많이 피죠. 대한민국 사람들.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담배를 많이 핀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수출국을 한 20개국 정도 더 늘렸어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아 그렇죠.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잖아요. 이번에 진짜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 이꼴을 어떻게 보면 KTNG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편의점에서도 담배 판매량이 뭐 오히려 늘었다. 이런 내용들도 많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주도 업체인 KTNG의 기대감도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부동산 사업 부분도 좋았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또 워낙 활황을 맞았죠. 그러다 보니까 부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성과도 같이 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MSCI ESG 평가에서 2A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국내 기업에서는 최고 등급이라고 하는데 ESG 관련 주가 아마 앞으로 좀 뜨겁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해요. 약자로 좀 풀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환경, 사회적 책임, 그다음에 지배구조 이것의 이제 약자인데요. 말 그대로 주주환원도 잘하면서 좀 친환경적이면서 지배구조도 투명하게 유지하는 이런 기업. 쉽게 말하면 착한 기업이죠. 아 사회적 기업. 네. 사회적 기업. 착한 기업. 이게 이제 ESG 기업인데 앞으로 테마가 좀 돌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KTNG가 요테마이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본 전자담배 시장 점유율 확대가 좀 기대가 됩니다. 일본에서 이 전자담배 판매량이 좀 늘고 있고 이 KTNG가 침투해서 그 시장을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어요. 대표님은 담배 안 피우시잖아요. 저는 담배는 안 핍니다. 네. 아예 처음부터 안 푸셨던 거죠? 그쵸. 왜냐하면 제가 일을 보는데 좀 술은 먹습니다. 사실. 술과 담배를 같이 하면 몸이 버티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건강관리 때문에. 네. 건강관리 때문에 안 합니다. 담배 안 피우시잖아요. 지금은 안 피워요. 제가 한 10년 정도 흡연을 했었어요. 10년 정도 흡연을 했다가 끊은 지는 이제 몇 년 정도. 몇 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담배 피울 때랑 끌을 때랑 잘 모르겠어요. 담배를 끊으면 굉장한 금단 증상 온다고 그러던데. 저는 근데 그런 유혹에 좀 강한 편이어서 그렇게 어렵게 끊지는 않았어요. 물론 스트레스 받을 때 생각나는 그 정도인데. 어쨌든 이 담배라는 거는 근데 끊기가 일반적으로는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형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주주원한 정책을 잘합니다. 배당도 좀 확대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3년 연속 배당금이 증가했어요. 작년 배당금이 6천억 정도 수준이었고. 아마 앞으로 배당금 더 줄 것 같아요. 또 KTNG 하면 또 배당이잖아요. 그렇죠. 빼놓을 수 없어요. 안정성 배당. 안정성 배당. 그렇죠. 실적도 좋고요. 배당도 앞으로 더 줄 것 같으니까.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 한번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낙폭이 엄청 컸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양봉이 하나 딱 떴는데. 아마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우상향을 이어갈 수 있는 여지들은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현재 시점에서도 충분히 관심 가질 수 있다는 관점. 연말까지 본다면 또 매력적인 종목으로 KTNG 좀 말씀드렸고. 가격 전략으로는 매수가 한 8만 원 정도. 네. 8만 원 뭐 초반대까지도 상관없고요. 목표가는 9만 원. 그리고 선저가가는 한 7만 7천 원 정도로 여유있게 잡아드리니까요. 좀 편안하게 가져가실 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맛집 KTNG로 말씀을 드렸고요. 대표님 맛집은 오늘 또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실 거죠. 네. 오늘 제가 핵심 빅이를 좀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핵심 빅이 뭔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사실 241논림매법이라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 241이면 그럼 1년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1년 평균값을 굉장히 좀 중시역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1년 평균값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자리면 본전 자리다. 그 자리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심리선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이동평균선이 그런 원리니까. 그렇죠. 이동평균선인데 저는 이제 가격 중심가. 그러니까 최저와 최고가만 그 특정 기간 동안 움직일 때 보이는 그 가격, 가치. 이걸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심선 240논림매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중심선이라는 단어를 제가 만들었어요. 사실 1목균형표에서 착안해 갖고 온 단어인데. 이동평균선과 다르게 특정 기간 동안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시값을 가지고 나타냅니다. 사실 요즘에 AI 매입법이 굉장히 많은데. 그 AI 매입법의 기본 노직은 뭐냐면 P, 가격입니다. 더 발전되면 거기에 거래량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타임이 들어가겠지만. 아직 제가 봤을 때 주식의 AI는 프라이스 가격에 대한 부분이고. 그중에서도 N분의 1값, 특히 중심값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목균형표를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1목균형표 기준선 26이라는 차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차트를 240으로만 바꿔주게 되면 차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바꿔야 되는 거죠? 직접 바꾸면 백문이 불혈견이라고 딱 내 차트에 240의 중심값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이런 차트를 잘 쓰게 되면 어떤 거냐면. 결국은 창과 권총과 따발총이라고 하면 좀 그렇네요. 어쨌든 남보총과 이런 걸 했을 때 어떤 게 가치가 있냐 했을 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타점을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선 1년선 240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40일간 최고와 최적값만 결정하고 아무리 움직여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중심값을 나타내는 것이 1년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6개월선이면 120일 동안, 1개월선이면 60일 동안 이런 식으로 단어를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1년을 기준으로 보고 있다. 결산보고일도 1년이기 때문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부분은 1목균형표 차트를 오른쪽으로 누르게 되면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 원래 기간값이 52로 적혀 있어요. 그 값을 240으로 수치만 바꾸면 되고요. 이게 지금 K증권사 LCS인가요? 네, K증권사입니다. 가장 많이 쓰시는 네, 가장 많이 쓰는 K증권사고 어떻게 하냐면 차트에 사실 이걸 진입하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리면 오른쪽 버튼을 딱 클릭하게 되면 지표 추가가 있고 거기에 1목균형표를 넣고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조금만 노력하시면 N사라든지 이런 데 검색해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선 200, 그 다음에는 라인 설정 가서 나머지 선을 다 지우면 됩니다. 그러면 240, 중간값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음 화면 보시게 되면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이 초급등 눌림면맥대도 많이 쓰이는데 이 주가가 촥 급등을 하고 화려하게 급등을 하는데 쫓아가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기다릴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여기는 240이랑 120까지 갖고 왔는데 240 이런 자리 딱 기가 막히게 딱 브레이크 걸리고 날아가잖아요. 결국은 이제 급등을 했다가 눌리는 게 240선에서 지지되는 걸 보고 매수를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런 자리가 굉장히 맥점 공략이고 특히 저는 급등주 같은 경우는 기다렸다가 이런 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매 포인트를 잡습니다. 1봉인가요? 네, 이거 지금 1봉으로 체크된 겁니다. 1봉인데 조금 차트를 길게 해가지고 기간을 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 굉장히 잘 가는 모습을 보였고 일반적으로 7에서 15%는 거의 종목만 잘 선택한다면 95% 이상 반등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평균치까지 왔네? 좀 더 사볼까? 이런 느낌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매수는 거기서 하는데 매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약하면 7에서 20%의 사이에서 매도를 하시고요. 정말 이 종목은 내가 봐도 아직 덜 갔다 이럴 때는 쭉 끌고 가셔서 지금 장대양봉 2개 나올 때 혹은 이럴 때 근데 여기는 돌파자리니까요. 이렇게 큰 폭의 장대양봉이 2개 나오면 저는 매도 의견으로 결국은 이제 모멘텀 분석을 좀 해야 되네요. 그렇죠. 재료 없는 종목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성창 오토텍이라는 종목도 제가 사실 방송에서 했던 종목이에요. 방송에서 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정말 먹고 또 먹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려오면 매수했다가 올라오면 위꼬리가 지금 몇 개 달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수익률은 똑같은데 매매했으면 엄청 수익 났을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반등 나오는 자리들을 보게 되면 저 빨간색 선이 지금 기준선 240이고 파란색 선이 기준선 120이거든요. 나머지 이동평균선 집어넣은 건데 보시게 되면 반등이 먹고 날아가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또 내려오면 먹고 또 먹고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초록색 선은 지금 121선? 네. 이동평균 121선이고요. 회색깔은 240일선인데 일부러 좀 같이 넣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핵심은 뭐니 뭐니도 빨간색이잖아요. 빨간 포인트 241선에 놀림자리를 공략하면 주가가 부양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자리에서 매매 많이 하세요. 단타 치시는 분들은 또 올라가면 7% 또 올라가면 24% 원래 123매매법도 있는데 이것도 잘 보시게 되면 다음에 또 기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캠프를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오늘 종목이죠? 네. 오늘의 종목입니다. 소프트캠프 같은 경우는 내용은 좀 이따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차트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가가 크게 부양을 하고 나서 내려왔습니다. 이런 데서 매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이동평균선이라는 자리. 그럼 쭉 매집했다가 툭 튀어 올라와요. 그럼 7에서 20%의 매도 그리고 나서 장땡 하나 두개 나왔으니까 여기서 매도. 그래서 쭉 밀려 내려왔죠. 밀려 내려오고 지금 여기서 다시 240 구간에서 놀고 있어서 논다는 표현은 이게 전문 용어긴 한데 이 근처에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까 제가 볼 때 큰 욕심 없이 7에서 20% 정도 수익 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1봉이죠. 1봉? 네. 1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준선 240, 기준선 120. 제가 일부러 120 대 다음에 한 번 관심 종목에 둬요. 이거 여기서 반등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왔다 240에서 거의 반등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건 이제 120과 240에 어떤 이동평균선까지 비교상황으로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프트캠프 위치가 지금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내용적인 부분들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 화면 내용을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240까지 왔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걸 보는 거냐. 정보보안 전문기업입니다. SK, 한화, KB국민 등의 제품을 공부하고 있고요. 결국 고객사가 단단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즘 원격근무 솔루션이라고 해서 재택근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이제 좀 많이 줄긴 했지만 1등급 인정 획득을 했습니다. 결국은 좋은 제품을 갖고 시장에 침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재택근무라든지 스마트워크 테마주로도 항상 역할이 있었고. 그다음에 요즘에 뭐 가상화폐도 마찬가지겠지만 블록체인 기반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보안 서비스 및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소프트캠프 주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드리겠는데 매수가 같은 경우 3040원 제시드릴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좀 세부적이네요. 10원 단위까지. 제가 요즘에 좀 디테일해졌습니다.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3040원이고 목표가는 3600원입니다. 원래 제가 좀 큰 흐름의 종목들을 갖고 왔는데 방송에서 조금은 짧게 짧게 보면서 다양한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목표가 3600원, 손절가는 2590원 제시드리면서 주목해봐야 될 기준선 240종목 소프트캠프를 제시드렸습니다. 다음주에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